전국에 계신 에디온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 이제 2024년도 시험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.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또 많이 걱정하면서 준비했던 시험이었습니다. 일단은 뭐 과목체제도 많이 개편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했었는데요.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뭐 우리가 걱정하고 이렇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준비해 오셨던 만큼 또 그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저는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결과는 또 이제 생각보다 좀 좋은 경우도 있겠고 생각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잘 좀 정리하고 복귀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결과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거나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예금일반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드려야 될 말씀들이 또 남아 있잖아요. 마지막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2024년도 이제 이 계리직 필기시험에서 예금일반과목은 좀 이제 독자과목으로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출제되는 첫 해였습니다. 그래서 이 출제 경향이 어떨지 어느 단원에서 어느 주제들이 나오게 될지 이런 관심과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게 좀 문항이 늘어나니까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굉장히 구석탱이 있는 이런 것들 막 끄집어서 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막 많이 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좀 했었어요. 그런데 이런 우려는 이제 현실화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비교를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시험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평가를 좀 해봤고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과목이 지금 여러 차례 개편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예금과 보험 합쳐서 20문제 출제됐던 지난해하고 이제 비교해 본다면 이게 이제 10개 단원에서 고르게 고르게 출제됐었던 그 예금일반의 성격이었는데 한 문제씩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. 이번에는요. 우체국 금융상품 단원 있잖아요.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좀 출제가 됐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공부할 때에도 우체국 금융상품에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. 뭐 그런 생각이 얼핏 좀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. 이게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문항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단원별로 그냥 고르게 안배하기보다는 일단 우체국 공무원을 뽑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체국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.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난이도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요. 비교적 평이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예금 업무의 실무처리 장면을 연상하기 위한 문항.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. 이런 것들은 좀 까다로웠던 문제. 한 두 문제 정도 저는 좀 꼽았었는데요. 각 뭐 이름들 이렇게 나오면서 우체국에서 예금 업무 담당하면서 똑바로 정확하게 일처리 잘한 사람이 누굴까? 이런 걸 물어보는 문항이 하나 있었잖아요. 그 문항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법령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.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. 우리 저 교재에 뒤쪽에 보면 부록편이 있는데 그 부록편에 맨 첫 번째 나왔던 이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. 이것에 관련된 문항이 나왔어요. 법령 문제가 나오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. 법령에 나와 있는 문장 같은 것들을 따다가 그대로 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법령을 따뜻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문항이 조금 어려워지는 이런 경향이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출제 문항 수가 늘어나면서 단원에 따른 편중현상이 나타났다. 전에는 이렇게 딱 고르게 돼 있었던 게 오히려 편중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우체국 실무와 관련된 문항을 많이 수록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이 되어서 또 이 지금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다음번 시험 준비합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조금 더 힘줘서 공부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.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단원별로는 몇 문제씩 출제가 됐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. 여기는 이제 주제들이에요. 출제했던 주제들인데 예전에 이게 문항 수가 너무 적을 때는 금융경제일반 이거 힘줘서 많이 공부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 출제가 별로 잘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참 그죠? 처음부터 좀 김새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강의하면서도 저도 이게 아무래도 배경지식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그렇게 힘주었던 거에 비하면은 아 이 문항이 기출됐던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특정 주제 딱 빼고는 기출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새 문제 이렇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. 예 그랬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 금융상품 여기서 좀 문제 출제가 좀 적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금융회사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잘 안 됐었거든요. 이번에도 역시나 금융회사에 관련된 문항은 출제가 안 됐어요. 문항 수가 늘어나면서 아 여기 출제가 너무 안 됐었는데 한 문제쯤 나오지 않을까? 이런 이제 기대도 살짝 품어봤었는데 여기는 또 이제 출제가 이번에도 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에서 두 문항 우체국금융일반현황에서 한 문항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아주 어렵거나 그랬던 문항들은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예금업무개론에서 두 문항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뭐 이제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면들은 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문제들이었고요. 내부통제 및 중복감시에서 세 문항이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. 세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, 자금세탁방지제도, 금소법의 금융상품이 6대 판매원칙을 해서 꽤 풍성하게 좀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금관련법 관련해서는 이제 출제가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우체국 금융상품에서 뭐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하나, 정립식 예금 하나, 거치식 예금 하나 이런 식으로 막 따로따로따로 다 출제가 됐고요. 우체국 공익형 예금상품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사실상 뭐 우체국 예금상품의 종류들을 비교하도록 하는 그런 문항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체국 체크카드에 관련된 부분도 나왔는데 우체국 체크카드의 종류들 보고 각 체크카드별 서비스 특징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면 그러면은 좀 어땠었어요. 그러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아 그 외우기가 상당히 좀 버거웠었잖아요. 버거웠었던 건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출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우체국 금융서비스에서는 이 제휴서비스 하나만 딱 출제가 됐습니다. 기존에 잘 나왔었던 뭐 이제 제휴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싹 다 출제 안 되고 이제 우체국 금융 제휴서비스라고 해서 저 맨 뒷부분 있잖아요. 구단원에서 맨 뒷부분 여기에서 좀 언급이 됐었고요. 전자금융은 사실상 이거는 나왔다 하기도 그렇고 안 나왔다 하기도 그렇고 좀 그래요. 이게 앞에 내용들하고 좀 겹쳐서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우체국 직원이 업무 처리 잘한 게 어떤 케이스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업 인터넷 뱅킹 관련된 얘기가 전자금융에서 좀 소개가 되거든요. 그게 답으로 이렇게 딱 걸쳐가지고 그래도 그냥 여기서 출제가 좀 살짝 됐다. 이렇게 그냥 제가 좀 얹어준 거예요. 얹어준 것이고 우체국 금융상품과 달리 예금관련법 전자금융 이 파트에서는 크게 이제 출제가 잘 안 됐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 관련해가지고 한 문항에 나왔다 그랬죠.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 이게 이제 출제가 됐다.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렇게 해서 다 따져보면 20문항이 딱 채워졌을 거예요. 그렇게 보시고 얘는 좀 잘못 나온 겁니다. 이거는 앞에 표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거는 지우시면 돼요. 자 그래서 이렇게 20문항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엔 좀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요. 우체국 금융상품에서 다섯 문항이 나왔고 금융경제일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에서 각각 세문항이 출제가 됐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여기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. 그러면은 11문제잖아요. 이것만 해도 3개 단원에서 11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특정 단원에 출제가 집중됐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예금관련법에서 3문제 출제되지 않았고 전자금융에서도 살짝 단원통합형 문제가 걸쳐 있어서 좀 체면 치료만 했고 사실상 출제가 거의 안 됐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법령의 경우 전체 법령 중 한 문제. 출제에 그쳤다. 이렇게 분석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분석해놓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해야 될까 이 부분까지 좀 언급을 해드리려 하는데요. 이게 이제 난이도가 비교적 평행에 출제가 됐다라는 것에 비춰본다면 혹시라도 이 추세가 다음번 시험에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안정권, 합격권 이렇게 나눠봤을 때 안정권에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부를 막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보다는 합격권에 일단 진입하고 보자. 이런 식의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. 이런 거죠. 제가 이제 이거 설명드릴 때 합격권에 도달하는 학습법이다라고 하면은 남들 맞추는 문제? 나도 맞춰줄게.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. 그래서 꼭 맞춰야 될 주제들에 대해서 맞춰주고 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좀 오답하겠구나. 오답률이 높겠구나 하는 것들은 뭐 틀리더라도 뭐 할 수 없고. 뭐 이런 식의 이제 마인드예요. 왜냐하면 우리한테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 번에 내 머리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. 우리의 이제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갖고 아는 것들을 점점점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정된 기간 동안 공부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때 이제 한꺼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기 어려우니까 쌓아갈 때 처음에 좀 이제 남들도 맞추는 문제 자주 빈출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꼭 맞추겠다.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라는 거죠. 그게 합격권에 도달하는. 더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면 커트라인에 문 닫고 들어갈 정도 내가 만들어 놓겠다. 하는 공부예요. 이게 이제 1단계 공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안정권에 도달하겠다라고 한다면 남들은 막 틀리는 문제인데 나는 맞추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까지 공부하는 거예요. 그럼 공부량이 아까 합격권 도달 공부량하고 비교해보면 한 두 배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재시생 어쩔 수 없이 또 아픔을 좀 딛고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원래 내가 좀 잘 알아요 하시는 분들 정도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제 공부할 때 계속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이 안정권에 들어가려고 애쓰게 되긴 하거든요. 그런데 일단은 내가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이제 첫 번째 시험이고 마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합격권에 도달하는 공부 정도 잘 해 놓으셔도 이게 이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난이도 이거 뭐 불가능하지 않겠다. 그런 난이도로 출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이제 전망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이번 시험에만 비춰본다면. 자 그렇게 되고요. 다만 또 이제 이런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. 출제 단원 분포 같은 거 저거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열심히 막 옆에다 적어놓는 분들이 있어요. 여기서 몇 문제? 여기서 몇 문제? 이런 거. 근데 그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.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분석 삼아 해드린 것이지 내년에도 똑같이 그런 분포를 보일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. 이번에 출제되지 않은 단원이 내년에도 안 나올 것이냐. 전혀 그렇진 않아요. 그래서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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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해서 영양 섭취를 균형 있게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거를 또 어디는 공부하고 어디는 버려두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법령편.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안정권에 도달하려고 하는 분들이 해야 될 공부다라고 해서 제가 법령 강의에 대해서는 나와봐야 이렇게 아주 소량의 문제가 나올 것이고 나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공부를 한 번 했다 그래서 꼭 맞춘다는 보장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른 것들을 좀 갖춰놓고 그리고 내가 좀 심화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싶을 때 법령 파트로 공부하는 게 좋을 거다.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그 점이 좀 확인됐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총평 내용입니다. 2024년 시험은 이런 특성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